이 때문에 심사석이 지금 바빠졌네요. 입상자가 결정되는 동안에 또 초대해 갔습니다. 우리 노래장의 감초 태진아 씨가 소개를 맡겠습니다. 자, 여러분들 태진아 씨 반갑죠? 동반자 불러드리겠습니다. 나오세요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저 언니 안녕하세요. 그런 소리로 항상 질러요. 당신은 나의 꿈 반찬. 영원한 나의 꿈 반찬. 내 세계 최고의 선물은 당신과 만날 일어서 잘 살고 웃을걸. 각오란 팔자지만 당신만을 사랑해요. 이런 걸 한 번 만져요. 당신은 나의 꿈 반찬. 영원한 나의 꿈 반찬. 내 세계 최고의 선물은 당신과 만날 일어서 잘 살고 웃을걸. 당신은 나의 꿈 반찬. 당신은 나의 꿈 반찬. 다로라 팔자지만 당신만을 사랑해요. 당신만을 사랑해요. 영원한 동반자여. 여러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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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자 계세요 당신은 나의 동반장 영원한 나의 동반장 내 세계 최고의 선물 당신과 만남이였어 자연스럽고 못쓰는걸 탁월한 팔자지만 당신만을 사랑해요 영원한 동반장 영원한 동반장 영원한 동반장 영원한 동반장 영원한 동반장 영원한 동반장 감사합니다.